1. 거천교회 이제부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거천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갇힌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야서 1장 2장에서 부정의 말씀입니다. 회개하는 상한 심령 치유하시고 새 생명 주십니다. 그 갈라진 흙가슴에 사랑의 씨 뿌려주시고 그 아픈 영혼의 평화의 꽃 심어주십니다. 그 아픈 영혼의 소속으로 정신으로 어픈 영혼의 꽃 심어주십니다.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. 그 아픈 영혼의 꽃 심어주십니다.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. 이 예정입니다. 이번에는 영혼을 하나님께 점심을 하고 싶습니다. 그 아픈 영혼의 꽃이 беспertime입니다. 이 예정입니다. 이 예정은 이 예정입니다. 이 예정입니다. 아멘